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심심할 때 자주 놀러오세요 랄랄랄랄라 하나, 둘, 셋, 넷 Let that ride Let that ride 열었다! 김치야! 야! 고생이 많으세요. 마지막까지 열심히 13명 다 하시는 거에 힘이 좋으셨죠? 나갔어! 나갔어! 아, 진짜! 아, 진짜! 쟤 어디 있는 거야? 야, 이걸 어떻게 하냐? 어, 열었어? 음, 나가볼게 나가게 해주세요 오, 열쇠 찾았나 보네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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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문 닫아! 아, 문 닫아! 아, 문 닫아! 아, 잠깐만! 야, 잠깐만! 열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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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열쇠, 열쇠, 열쇠 우와! 우와! 제발! 살려주세요! 제발! 형! 여기 현시야, 여기 현시야!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, 여기 현시야, 무서운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살인마님 저기 들어갔으니까 우리 딴 데로 들어가자 피에로? 바로 앞에서 아, 피에로님 나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요 저분들이 더 무섭겠다잉 저기가 아직 꿈이 많아요 솔직히 살인마한테 잡히고 싶은 사람인가 어디 있겠어요? 어디 있겠어요? 대 Eg관 정신워서 편런히 트윈 영상 아, 미 미 피를 찾아야 되잖아 나 열차 못 찾았어? 으아 evolv 으아 으아 아유, 진짜 야, 나 거 scor 으아 불야따 그때! 아, 여기가 있어. 스테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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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호주야! 호주야! 너 그냥 그렇게 간다고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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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됐어 됐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호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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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진짜 키를 찾아야해요 잠깐만요! 호주야! 야 야 우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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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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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! 형! 열정! 야 동현아 열정 사자! 내가 사자! 열정! 형! 열정! 난 웃고있는 피에로가 좋다고요 에이 삐아님! 아휴! 우리 잡아서 뭐가 좋겠어요!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? 아휴! 건들! 와! 너 와봐! 오래 기다리셨죠? 살려주세요! 진짜 고생하니 많으세요! 안녕하세요! 진짜 고생하니 많으세요! 안녕하세요! 피셱할 수 있는 거 없나! 어? 저 쟤 뭐야? 으악! 해이 진짜 했네! 미치겠네! 안 돼 아이 그러면 민균처럼 까뻐라봐라 저의.. 저희의 소원권을 수점이 형과 맞바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보기 싫어 그리고 꼬미기 싫어 I felt so 왜? 우리 첫 길로 가지 깜짝이야 우와 잭돌이 크다 나 저길로 나가고 싶어요 요리스 찬스! 요리스다! 고! 도망가! 도망가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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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웃어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누가 불렀어요? 잠깐만요!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망가! 도망가!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후추나 소금 왼손부터 한 번, 두 번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한 번, 두 번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리듬, 리듬 너무 잘하는데? 5, 6, 7, 4 랩 댄 와이 랩 댄 와이 랩 댄 와이 아 이게 참 열쇠가 장사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으악! 으악! 장사야! 나를 만져줘줘! 으악! 우와! 와! 대박 깜짝이야! 와이씨야! 야 나 카메라 없는데 이거 어디갔어? 3,000, 1,000, 2,000, 2,000, 2,000, 2,000, 3,000, 1,000, 2,000, 2,000 오하 집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진짜 어떻게... 쉬아 형 쉬아 형 쉬아 형 쉬아 형 쉬아 죽었어 벌써 죽었어 도망 도망 깜짝이야 와 몇명이라 있는거야 어 여기도 사람이 있다 저건 누구야? 어쨌든 멤버들이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어 우리 같이 방인데 아이고 어 삐에로 일단 아이 삐에로님 솔직히 거기 있죠 온다 할소리 할소리 똥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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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사람 나왔어 한 번만 안 도와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? 너무 빨리 끝나지 아니 방송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한 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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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오이씨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잘 임마 가면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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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나갈 수 있어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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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리밖에 없어 어차피 우리밖에 없어 위기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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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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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없을 것 같잖아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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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씨 안녕하세요. 이대일이야 이대일. 귀XX 하지마. 와 진짜 너무 빨리 뛰었네. 으아악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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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우와. 이 특집 너무 싫어. 아 진짜. 모임 세븐틴 다 재밌었는데. 갔다고? 어 여기 뭐야. 형 아까 뛰어넘어 봤어? 대박이었어 진짜. 나 영화 속 주인공인 줄 알았어. 와아아아아아악 으아악 그러니까 제가 키 찾으면 되는 거잖아. 그쵸? 어디 있는지는 안 알려줄 거고. 아 에이. 야 배 터졌어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야 없어. 감사합니다. 민규 형 나와. 야 나와. 바로 문에 있어. 어떻게 나가. 으아이 씨. 민규 형 도와줘. 야 이거 진짜 어떡해. 시킹인가? 칼대고 쫓아오시는 분. 나 이거 중간방에. 진짜 귀신 본 거 아니야? 아니 우리. 중간방에. 아니 아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귀신 부는 거 아니야? 그런 게 있어. 여자분 안 계신데요? 저희 다 남자분만 세팅 있어요. 세 분. 아 그래요? 진짜 귀신 보여. 얘가 처음에 보더니 여자분. 여자. 정한이 형은 못 봤어? 난 못 봤어. 어? 오오오.. 뭐가 eyes? 형만 들어갔을 때 그 방의 시 공간이 바뀐 거지. 네. 귀신 그냥 봤다 생각해. 내가 생일 찍어 올게. 휴대폰 줘봐. 야 우리 이번에 잘 떼나 봐. 진짜 그 미스셀이 풀고 싶어 지금. 미스터리? 미스터리.. 미안.. 미안.. 위험해요 아 미치겠네 정말 아아 나도 그만 죽고 싶긴 한데 방송 분량을 못 챙겼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? 제가 뭐 해드리고 키만 약간 함정하면서 이제 키를 다는거죠 키 한번만 찾아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야 어 좀 나를 참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아 남자 세 명 나 한 명 그쵸 이렇게까지 해야돼 어디야 어떡하지 형님 어디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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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 으아 actor 흠 흠 잠시만요 히 ky 아니, 아니, 저..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! 제가 못다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.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슈아 형, 슈아 형을 제가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진짜 이것만 약속하겠습니다. 오우씨야, 문 열어줘! 형, 제가 지금 저거 열고 바로 열면서, 열면서 바로 딱 잡힐 수 있게. 그럼 제가 이리 도망가겠습니다. 지금, 하겠습니다. 퀴어, 있어요?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진짜 진심으로 볼 수 있어요. 대박입니다. 개 다 따라, 다 따라. 저기, disso에요. 나와, 다 따라! 저거 뒤에 서! dfwn 일 não vem? 문 닫아, 문 닫아. 아아 아아 뛰어 뛰어 문 열려있어 안 잡으실거에요 뛰어 뛰어 아아 으하하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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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시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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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기도 있어 이 선물을 가지고 가렴 안녕 잘가 좋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빨리 열어봐 여기 다 계셔가지고 진짜 무서워 매몸 봤거든? 그냥 가던데 아니 야 은우야 같이 가 문제는 열쇠가 없어 아니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자꾸 갈 수가 없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자꾸 그래 절대 못 찾아 찾아야 되는데 아니 문고리를 박살냈는데 나 진짜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한거야 목숨을 다해서 지켰다 몸통으로 그냥 박아야될 것 같은데 잠만 어 여기서 이걸로 박으면 되잖아 오오 오오 안될 것 같은데 빡세네 역시 영화는 영화였다 영화는 영화다 롱으로 부딪혀서 문은 여성이 많다 오 오오 부사고해요 구독해주세요!